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 종목들은 처음에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할 때 금액을 만원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지금 얼마입니까? 6만원 가까이 가 있죠? 원래 6만 2천원씩 오르던 거였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문제 미국 대선 문제로 미국의 지수가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조금 아래에 있는데 5만 5, 6천원씩 하다가 지금 6만원 가까이 가 있어요 오늘 무려 4% 이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 10년 전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6백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6배 10년 동안 6배나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익인지 아십니까? 국내 부동산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만에 60억으로 오릅니까? 전혀 그런 아파트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높게 올랐어요 그거에 반 오른 것이 S&P500입니다 3개월 전에 시작한 타이거 S&P500, 킨덱스 S&P500 그것도 3개월 전에 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조정받느라고 만원 이하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거 만원은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자리 다 찾아가고도 남습니다 당장 어제 하루만 봅시다 새로 시작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만원을 시작해서 9,680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오늘 만원 넘어갔어요 4%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9,680원대 내가 사둘걸 아니면 그때 조금 산 사람들 아이고 더 많이 살걸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벌써 만원 넘어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또한 팡플러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 작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10개월 됐죠? 그것도 만원을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만 2천원? 벌써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주식의 장기 투자입니다 이것을 사고 팔고 해서는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랐다가도 어느 날 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S&P500 같은 경우 만원 이하에서 돌고 있죠? 나중에 조금 이따 보세요 만원 넘어가 보세요 아유 만원 이하에 살걸 항상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노후 대책용으로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노후에 늙어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인드가 정립이 안 돼서 아직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주가의 흔들림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가슴 아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아 눕는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샀던 금액보다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현재 수치가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나 그때마다 알아 누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찍 죽어요 내가 오래 살려고 노후에 풍요롭게 살려고 마음 먹고 주식 투자했다가 그 주가의 흔들림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겨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서 알아 누워요 주식 투자했다가 일찍 죽어버려요 스트레스 생겨서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4년에 한 번씩 세계 월드컵 축구, 4년에 한 번씩 축구 경기를 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이런 거 봐요 어떤 축구관들은 자기 나라와 라이벌이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하는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사람이 쇼크가 크면 심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20대, 30대입니까? 그런 분들도 조금 있어요 대부분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40대, 60대 4, 5, 60대, 7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쇼크 받으면 큰일 나죠 내가 오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에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주가 오름 내림 때문에 내가 마인드 정립이 안 돼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끙끙 알아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놀라서 근심해서 막 걱정돼서 주가 떨어진다고 막 올려요 댓글에 그러면 자기 티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주식 투자할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글을 읽으면 초보되시는 분들, 마음 약하신 분들 그런 거 보고 마음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글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주가 올라가요 그럼 그 댓글 지우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신림 가족 여러분들 같이 장기 투자를 해나가는데 정말 아주 유해합니다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그러한 댓글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됐어요 주가의 흔들림에 그러면 혼자 감당을 해야지 그것을 왜 공표를 해갖고 마음 약한 사람들, 초보대 질문들까지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까? 제가 여행 중에도 어떤 분들 글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무슨 폭락을 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돌아오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데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돌아오니까 주가가 또 마침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죠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어서 올려진 글인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차트를 보면 주가 차트 그래프가 이렇게 똑바로 직선으로 올라갑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주가 주식은 주식 주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주식 시장의 주가의 흔들림 변동은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그게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 오르내릴 때마다 내리면 끙끙 가슴 아리하고 알아 누워 올라가면 다시 또 헤헤 거려 또 떨어지면 끙끙 거리고 알아 누워 그러다 죽어요 일찍 죽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니 마음가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런 얘기했어요 개별 주식 말고 개별 주식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지만 ETF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 지수 그 지수마저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부동산 전세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폭락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남한테 뒤처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들 뒤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아직도 주식 투자보다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금 보조는 안전하죠 돈은 못 벌어요 분명히 못 법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투자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게 되면 사람이 목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마인드가 다시 정립이 되고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 용기와 힘이 생기면 그거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차곡차곡 쌓아나 보세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희망이 생기죠 그러게 되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장 다녔죠? 그동안 그냥 하루하루 했다면 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목표가 생기면 나의 직장의 소주감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루하루 희망적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인생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